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지난번 에뛰드 허쉬 컬렉션 쿠키 앤 크림 버전 보셨나요? 오늘은 오리지널 버전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쿠키 앤 크림은 조금 부드럽고 그윽한 느낌이라면 오리지널은 좀 더 강렬하고 화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 메이크업은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하기 좋게 색조 영역을 좀 좁게 잡아서 해보았어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뭔가 촉촉한 베이스가 땡겨서 매포 리부트 파운데이션 사용해줬어요. 커버력은 별론데 피부 표현도 예쁘고 촉촉해서 촉촉한 피부 표현하고 싶을 때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콧대에 생긴 뾰루지 자국은 컨실러로 따로 커버를 해줬습니다. 에뛰드 허쉬 오리지널 팔레트 바로 꺼내볼까요? 레드브라운 계열의 팔레트로 쿠키 앤 크림에 비해 대비감이 강한 컬러 구성이에요. 펄감도 훨씬 화려하답니다. 붉은 톤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우선 맨 첫 번째 스킨톤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쿠키 앤 크림은 상아빛이 도는 느낌이라면 오리지널은 좀 핑크빛이 도는 느낌으로 발리더라고요.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컬러로 음영감을 잡아줄게요. 오리지널 팔레트의 메인 컬러라고 볼 수 있는 레드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쌍겹 라인 정도 채워주면서 블렌딩해줄게요. 삼각존과 언더도 연결시켜줍니다. 펄감이 섞인 브라운 컬러를 아이라인처럼 그려줄게요. 과하지 않으면서 깜빡일 때마다 반짝이는 포인트가 된답니다. 언더는 속눈썹 라인 가까이 얇게 깔아줄게요. 글리터 섀도우로 언더 애교살 부분에 펄감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위쪽 중앙 부분에도 살짝 터치해줄게요. 라인을 얇게 그려준 다음 고동색 섀도우로 라인 위를 덮어줄게요. 짠! 지금까지 이런 느낌으로 됐습니다. 깔끔하고 예쁘지 않나요? 오늘은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아이미 속눈썹 37호를 통으로 붙여줬어요.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나니까 눈썹이 좀 짧아 보여서 연장해서 그려줄게요. 아, 저 눈썹 문신했습니다. 이제 입술을 발라볼까요? 에뛰드 허쉬 컬렉션으로 나온 헤이즐넛 초코를 사용해줄게요. 아몬드 초코에 비해서 좀 더 붉은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으로 얇게 착 밀착돼서 바를 때 기분이 좋아요. 면봉으로 라인을 스머징해가면서 오버립으로 발라줄게요. 블러셔는 핑크 계열의 이니스프리 소녀무화과 색상을 발라줄게요. 요즘엔 블러셔를 볼 옆쪽에 하는 거에 빠져있어서 그렇게 발라줬어요. 하다보니 언더래쉬가 아쉬워서 마스카라를 가볍게 발라줬어요. 쉐딩으로 얼굴 윤곽을 잡아주면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하다보니 언더래쉬가 아쉬워서 마스카라 하다보니 언더래쉬가 아쉬워서 마스카라 하다보니 언더래쉬가 아쉬워서 마스카라 편집을 사용하고 organizational reindeer에 이동해주세요. 하다보니 언더지 구멍을 사용해줄게요. 하다보니 언더지 구멍을 사용하고 teens이동안 Kollegen 하다보니 언더지 구멍을 사용하시길 바라니 언더지 구멍을 사용해줄게요. 하다보니 언더지 문자 filtered신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